꼬마 구두장애 이야기 옛날 옛날에 코라는 꼬마 구두장애가 살았습니다. 이 꼬마 구두장애는 소문난 장난꾸러기였어요. 구두는 깊지 않고 요리조리 꿰만 피우고 다녔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골탕을 먹이니 모두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주인이 코에 귀를 쭉 잡아당겼더니 코끼리 귀처럼 되고 말았어요. 괜찮아요. 훌륭한 구두장이라면 나처럼 구두같이 긴 귀를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성격 또한 이렇게 긍정적이니 귀 늘어난 것쯤은 걱정거리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물건을 넣을 때 코는 귀 속에다 넣으면 되었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코의 장난을 견디다 못한 주인은 결국 코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외톨이가 된 코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마을에서 오리 한 마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둘은 서로 한눈에 알아보았답니다. 똑같이 말썽꾸러기란 걸 말이지요. 그래서 함께 길을 떠나기로 했어요. 둘은 그동안 장난쳤던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나무 그늘 아래서 한 노인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반짝거렸지요. 어떤 장난을 칠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귀에 대고 꾹꾹 울어댈까? 그러면 네가 한 짓인 줄 금방 할걸? 궁니 끝에 코는 노인의 오른쪽 신발을 벗겨 나무까지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나무 뒤에 숨어 노인이 깨어나길 기다렸지요. 아, 잘 잤다. 얼마 뒤 노인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노인은 한쪽 신발이 없어진 걸 알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몹시 가난해서 신발이라고는 다 낡아 빠진 그 구두가 전부였는데 그것마저 잃어버렸으니 그럴만했지요.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노인은 돌이번돌이번 구두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나무까지 걸려있는 구두를 발견했어요. 노인은 구두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요. 그런데 구두가 마법을 부리듯 공중으로 붕붕 날아다니는 겁니다. 도무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저 구두는 신을 수 없겠구나. 노인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실컷 장난을 치던 코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저게 뭐야? 할아버지 눈에서 흐르는 게 뭐지? 궁금한 건 죽어도 못 참는 코가 노인에게 다가가 눈물을 만지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가르쳐주면 제가 할아버지 신발을 갖다 줄게요. 이건 눈물이야. 그런데 넌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번도 없니? 노인의 물음에 코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어요. 그러고는 구두를 내밀었지요. 네가 구두를 가져갔었니? 그럼 내 눈물은 너 때문에 나온 거구나. 코와 오리는 더더욱 노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떠나려고 걸음을 옮겼지요. 그런데 노인이 아주 슬픈 얼굴로 코를 부르는 겁니다. 왜요? 장난쳤다고 혼내려고 그러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코와 오리는 노인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러자 노인은 둘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란다.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지 말거라. 슬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노인의 말을 듣는 순간 코의 눈에서 축축한 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코는 제 눈물을 닦아 보이며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전 슬프지 않은데요? 기쁠 때 나오는 눈물도 있단다. 내가 이런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좋겠구나. 노인은 코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쇠다듬어주고 오리에 뒤엉킨 깃털을 빗질해 주었습니다. 노인과 헤어진 코와 오리는 또다시 길을 떠났어요. 이번엔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한 일들을 얘기하며 걷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그러다 어느 궁궐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궁궐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왕은 107년 동안 잃어버린 왕관을 찾느라 끙끙거리다 병이 났고 공주는 그게 너무 슬퍼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코와 오리는 있는 힘을 다해 왕과 공주를 웃겼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뚱하게 있던 왕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만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다가 배가 펑 터지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이 대성 통곡을 하며 야단 법석을 떨었지요. 그런데 왕의 뱃속에서 무언가가 반짝거리는 겁니다. 바로 107년 전에 잃어버린 왕관이었어요. 코는 얼른 왕관을 끄집어내고 정성들여 왕의 배를 꿰맸습니다. 오랜만에 구두장의 솜씨를 발휘한 것입니다. 드디어 왕관을 찾았구나. 왕관을 되찾은 왕은 언제 아팠냐는 듯 말끔히 나았습니다. 활짝 웃는 아버지를 보며 공주도 한박 웃음을 지었지요. 모두들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코와 오리에게 고마워 했습니다. 코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어요. 왕은 그런 꼬마 고두장이가 너무나 맘에 들어 사위로 맞아들였답니다. 세상에 그 말썽장애 장난꾸러기 코가 왕의 사위가 되다니요. 정말 놀랍지요. 말썽장애 오리도 그 이후로는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았답니다. 수다쟁이 부인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메라라는 소다쟁이 부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다스러운가 하면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단 1초도 입을 다물지 않았답니다. 소다스럽기만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고약한 성격에 남편 못살게 구는 것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듯 큰 목소리에 쉬지 않고 쏘아대는 수다에 남편은 귀가 딱 질려버렸습니다. 아휴 지겨워 마누라만 없으면 살만 날 텐데 남편은 귀를 틀어막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터덜터덜 걷다 보니 어느새 사막 한가운데까지 왔습니다. 사르륵 사르륵 바람에 날리는 모래를 바라보다가 남편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모래를 파내고 구덩이를 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양탄자를 덮어 구덩이를 감쪽같이 숨겨 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신이 난 남편은 얼른 집으로 달려가 멜라에 멜라에게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날씨도 화창한데 우리 나들이 나갑시다. 어머 당신이 웬일이에요? 멜라가 멜라가 반기며 그러자고 했어요. 남편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멜라를 데리고 사막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멜라의 입은 쫑알쫑알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조금만 참자 남편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마침내 구덩이를 파놓은 곳에 다다랐습니다. 남편은 벌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주위를 살핀 뒤 양탄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양탄자에 앉아 좀 쉬었다 갑시다. 그러죠 뭐 대답과 동시에 메라는 양탄자 위에 엉덩이를 척 걸쳤습니다. 그 순간 메라는 고덩이 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드디어 마누라의 잔소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메라가 없는 집은 마치 천국 같았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자 은근히 마누라가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길로 달려가 달려가서 구덩이를 살폈지요. 모래가 쏟아져 구덩이 안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남편은 구덩이 속으로 고개를 쑥 들이밀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구덩이 속에서 커다란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무슨 여자가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거기 밖에 누구 없습니까? 저 좀 구해주세요. 구해만 주시면 큰 돈을 드릴게요. 돈을 준다는 소리에 남편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바구니에 끈을 묶어 구덩이 속으로 내려보냈지요. 바구니를 타고 올라온 것은 뱀이었습니다. 뱀은 올라오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어요. 소다쟁이 여자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게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분명히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제 말대로만 하세요. 제가 이 마을 영주 딸의 목을 감고 풀어주지 않으면 영주가 딸을 구해주는 사람에게 큰 돈을 주겠다고 방을 붙일 겁니다. 그때 아저씨가 오세요. 그럼 제가 영주 딸의 목을 풀어줄게요. 어려울 게 없으니 남편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정말 방이 나붙었어요? 커다란 뱀이 내 딸의 목을 감고 있다. 내 딸을 구해주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방을 본 남편은 당장 영주에게 달려갔지요. 가서 보니 사막에서 만난 그 뱀이 정말로 공주의 목을 친친 감고 있는 겁니다. 소다쟁이의 남편은 뱀에게 눈을 찡긋하고 서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놈 당장 꺼지지 못할까? 그러자 뱀은 스르르 딸의 목을 풀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영주에게서 큰 돈을 상으로 받았어요. 이제 아저씨에게 진비진 다 갚은 거예요. 전 이혼 마을로 가겠어요. 뱀은 남편의 귀에 속삭이고는 휭하니 사라졌습니다. 소다쟁이의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 마을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커다란 뱀이 영주 딸의 목을 감고 풀어주지 않는 겁니다. 힘센 장사도 뱀 근처에는 얼심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딸이 점점 기운을 잃어가자 영주는 애가 타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영주님 얼마 전에 이혼 마을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뱀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신하의 말을 들은 영주는 당장에 소다쟁이의 남편을 찾아갔어요. 그라고는 사정사정 했지요. 내 딸만 구해주면 금화천량을 줄이다. 소다쟁이의 남편은 이게 웬 떡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뱀이 자기 말을 들어줄지 걱정이 되었어요. 곰곰이 생각에 잠긴 남편은 한참 만에 좋은 수를 생각해냈습니다. 소다쟁이의 남편은 영주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은 다음 뱀에게 다가갔습니다. 빚은 다 갚았는데 왜 또 온 거죠? 뱀이 시큰둥하게 물었어요. 아무렴 다 받았지. 그런데 말이야 그 소다쟁이 알지? 소다쟁이 메라가 지금 이리로 오고 있거든? 그걸 알려주려고 왔지. 그랬더니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뱀은 꼬리를 감추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은 금화천량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할아버지의 거짓말 옛날 옛적에 높은 벼슬을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자 벼슬을 그만두고 한양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하루종일 집에 있으려니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생각해 낸 것이 거짓말 내기였어요. 할아버지는 하인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대문 앞에다 붙이거라. 하인이 방을 붙이자 거짓말을 하면 돈 천량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방에는 내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세 번 나오게 하는 사람에게는 돈 천량을 주겠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다가 머리가 세시고 팔이 여섯 개 달린 사내 아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글쎄 동해 용왕이 노인으로 변해서 두부를 팔고 있대요. 그 두부를 먹은 사람은 모두 아이가 된다네요. 몰려든 사람들은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아버지의 입에서 거짓말이란 말이 나오게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니 돈을 받아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요. 강원도 산골에 사는 한 총각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총각은 내기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며 한다름에 한양으로 올라왔답니다. 저도 거짓말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난 총각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아라.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총각을 바라보았어요. 나리 제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아십니까? 저는 나리보다 백배는 더 부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거지꼴을 하고 있는 총각이 자기보다 백배는 더 부자라니요. 기가 찼지만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그래 그래 했답니다. 그러자 총각은 자기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자가 된 건 소를 잘 키운 덕입니다. 소를 어떻게 키우느냐 나무 상자에 넣어서 키웁니다. 소가 자라서 상자 안에 꽉 차면 상자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살이 구멍 밖으로 빠져나오지요. 그걸 베어내면 쇠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는 자꾸 자라니까 자꾸 자꾸 베어내도 살이 삐져나오게 되는 거지요. 여기 그 쇠고기를 가지고 왔으니 한번 잡숴 보십시오. 그러면서 총각은 할아버지 앞에다 죽은 쥐를 내놓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쥐를 먹어야 할 판이니 옛끼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이게 어째서 쇠고기냐 쥐고기지 할아버지는 그만 거짓말이란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총각이 웃으며 말했어요. 거짓말 한번 했습니다. 총각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 께서 옛날에 이댁 할아버지 와 친구였다는 건 나리 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총각이 물었습니다. 얼토당토 아는 이야기였지만 아니라고 했다가는 또 거짓말을 인정하고 많은 꼴이 될 테니 그래 계속해 보아라 했지요. 그때 이댁 할아버지 께서 제 증조 할아버지 께 말씀하셨 답니다. 자네와 내가 형제처럼 지내니 우리 자손들도 늙으나 젊으나 허물없이 서로 친구처럼 지내야 하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나리와 친구처럼 지내야 합니다. 그렇지요? 할아버지는 기가 막혔어요. 얘기 고얀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할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또 고함을 지르고 말았답니다. 총각은 씩 웃으며 거짓말 두 번 했습니다. 했지요? 할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안 속는다.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을 했어요. 총각은 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뒷산에는 돌부처가 있습니다. 그 돌부처 앞에 대추나무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주먹만한 대추가 주렁주렁 달려더라고요. 그런데 나무가 너무 높아서 딸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돌부처 콧구멍에 고춧가루를 한 움큼 집어넣는 거였지요. 그러자 돌부처가 매워서 애취하며 재채기를 냈어요. 그 바람에 대추들이 우스스 떨어졌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할아버지는 그래 그래 그래서 하며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총각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 대추를 주워 담으니 새 광주리나 됐습니다. 마침 대춧값이 비싸서 한 광주리에 전량식이나 할 때였지요. 그때 나리께서 대추알이 참 굵다고 칭찬하시며 재개서 새 광주리를 사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라고 할 수 없어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나리께서는 외상으로 대추를 사가셨지요. 오늘이 바로 돈을 갚겠다고 한 그날입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대춧값을 주시지요. 할아버지는 기가 막혔어요. 총각이 하는 말을 정말이라고 인정하면 꼼짝없이 삼천량을 물어주어야 할 판이거든요. 이놈 거짓말 말아 내가 언제 대추를 샀단 말이냐. 할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총각이 씩 웃으며 거짓말 세 번 했습니다. 했답니다. 바다에 몸을 던진 심청이 옛날 옛적에 아직 일본인들이 조선 땅에 발을 딛기 이전의 일입니다. 이 시절에는 불교가 나라 안에 크게 번성하는 가운데 승려들이 신성한 존재로 숭앙되어졌고 절에서 나와 속세의 세계로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무렵 가난한 장립 노인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봉사라 일컬어졌고 그의 아내는 곽씨 부인이라 했지요.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는데 그들의 커다란 슬픔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에게 청일한 딸아이가 생겼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낳은 지 여덟 해 만에 아내인 곽씨가 세상을 떠나자 눈먼 신봉사는 어린 자기 딸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봉사는 어린 딸을 두 팔에 안고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녔어요. 젖먹이 아이를 둔 어머니가 있는 집이면 어느 집에서나 그 어머니들은 정이에게 자기 젖을 먹여주었습니다. 그처럼 양도 차지 않게 젖을 먹고 자랐으면서도 그처럼 미미한 존재로 남들의 눈에 띄지 않고 자라났어도 정인은 이제까지 이 땅 위에 태어난 그 어느 여인보다 아름다운 처녀로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그녀의 아버지에게 입을 모아 말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신봉사는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눈이 멀었으니 여러분들이 내게 하는 이야기를 알 덕이 있겠소. 그러던 어느 날 신봉사의 집 곁을 지나가던 생녀 한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듣고는 신봉사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대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신다면 위대하신 그분께 무얼 바치겠소. 부처님께 쌀 삼백섬을 바치오리다. 하고 신봉사가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장님 처지인 그대가 그처럼 많은 쌀을 대관절 무슨 수로 마련한단 말이오. 하고 승려가 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감히 부처님을 속이려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좋소이다. 하고 승려가 말했어요. 그 쌀들을 절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그대는 다시 앞에 보게 될 것입니다. 승려가 가버린 뒤에 신봉사는 자기가 어찌하여 그처럼 많은 쌀을 약속했는지 또한 어디서 이 쌀들을 마련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슬픔에 잠겨 식음을 전폐하기에 이르렀지요. 아버님 어찌하여 아무것도 드시지를 않으세요? 하고 그의 딸 청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지는 내게 말해줄 수가 없구나. 어찌 제가 아버님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님 께서 다시 명랑한 모습을 되찾으실 수만 있다면 아버님을 위해 진정코 제 목숨이라도 바칠 텝니다. 그제서야 신봉사는 모든 것을 덜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슬퍼 마시고 음식을 드세요. 아버님이 스님과 그런 약조를 하시도록 한 것은 다 부처님의 뜻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후에 신봉사의 집에 한 무리의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바다 건너 한산도록 백길을 떠날 참이었는데 처녀를 사러 이 마을에 들렀던 것입니다. 처녀를 제몰로 바치기 위해서예요. 이의 심청은 쌀 300섬을 주시고 저를 사가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잠시 생각해보더니 그러기로 동의했지요. 상인들은 상인들은 3월 열 나은 날에 추랑하기로 나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밤을 남겨놓고 심청은 잠든 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소리를 죽여 흐느꼈습니다. 그 소리에 신봉사는 잠에서 깨었지요. 어째서 울고 있는 게냐 묻지 마세요 아버님 묻지 말라니 난 알아야겠다. 네가 우덜 어른들을 공경해야 어른들도 내게 마땅한 대접을 해주는 법이다.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면 내 앞에서 쏙 사라지거라. 심청은 한운수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신봉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려고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내 너를 말려야겠다. 그리하여 신봉사는 상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난 내 딸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수가 없소. 그러니 당신들의 쌀은 도로 가져가시오. 쌀은 우리가 이미 절에 보내버렸소이다. 하고 상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신봉사는 땅에 풀썩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지졌지요. 그러나 정인은 아버지를 상냥하게 감싸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꽃이 피는 일은 자주 있다 합니다. 그러나 어린 나무에 꽃피는 경우는 없대요. 이 모두 부처님의 뜻입니다. 전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심청은 상인들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와 심청이 떠나는 것을 슬퍼하였습니다. 그렇게 물속의 왕국으로 떠난 심청은 그곳에서 어찌나 경이로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던지 무태 일에 대해서는 다 잊고 말았습니다. 그 후 새해가 흘러갔어요. 상인들은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고향을 향해 되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다 위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였어요. 그들은 심청이를 바다의 제물로 바쳤던 곳에서 장미꽃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갱생화가 물에 떠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이 장미를 꺾으며 말했어요. 빼어나게 아리덕던 심청이의 넋이 장미꽃으로 변한 것일세 상인들이 고향에 다다르자 그들에게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한양의 젊은 임금이 큰 병이 났는데 갱생화만이 임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말에 상인들은 임금을 찾아가 많은 돈을 받고 임금에게 그 꽃을 팔았습니다. 이때 바다의 신이 심청이를 무지개에 태워 다시 모태나라로 데려가 임금의 뜰로 곧장 내려보냈어요. 심청이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어머니가 청이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왕비가 되리라. 심청이 잠을 깨니 젊은 임금이 자기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두 손에 갱생화를 들고 있었어요. 그대는 누구인가 저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옵니다. 그리고 나서 심청은 자신이 무태세계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 잊었음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은 결코 본 일이 없소.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그리하여 혼례를 올리고 나자 심청은 그제서야 자기가 못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이 되살아나며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되살아났습니다. 심청은 이 모든 사실을 남편인 임금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녀가 혼례를 올리기 전에 이런 기억이 되살아났더라면 법률에 따라서 왕비가 되지 못하였을 것인데 비천한 가문 출신이 알려지기 전에 혼례를 이미 치렀고 왕비가 되고 난 후였으므로 임금은 심청의 아버지를 데리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를 데려오자 왕비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노인께서는 원래 앞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옵니다. 저는 본래부터 앞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옵니다. 제 딸이 저를 위하여 죽은 다음에야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이 말에 왕비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딸입니다. 아버님께서 제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건 아니시겠지요. 순간 궁전하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임금은 심노인을 장인어른이라 부르며 깍듯이 모셨고 세 사람은 오랫동안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심청이 요청하여 젊은 처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악셉이 사라지게 되었고 임금과 심청과 아버지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두꺼비가 보이는 눈 옛날 황해도의 어느 마을에 백시라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시는 나이가 쉰다섯이 되도록 살아왔지만 장가들기에 충분한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한 이들을 혼인시켜 주는 것을 어부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암 백시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부자는 백시에게도 마땅한 신부감을 찾아주고는 신부감을 사오도록 몸값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시는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난 뒤에 아내는 한 내라는 딸을 하나 낳아주고는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뒤로 열 해가 흐른 뒤에 백시는 중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그의 집은 당장 굶어죽을 형편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 무렵에는 아직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공동 마을에서는 이 마을에 뿌리받고 살고 있는 천년묵은 지네를 섬기느라 해마다 사람을 제물로 받쳐오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제물로는 처녀들이 뽑혀 받쳐졌습니다. 한내는 돈 백량을 받고 세세로 제물이 되겠노라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자기가 죽은 뒤에 아버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지요. 제물을 바치는 절차는 이러하였습니다. 어치세가 사는 선앙당 안에서 의식을 끝마친 뒤에 처녀를 재단 위에 놓아두고 모두들 떠나버립니다. 그런 다음 얼마 후에 사람들이 되돌아와 보면 처녀는 이미 보이지 않고 선앙당에서 천년묵은 지네가 밖으로 기어나와 사라져버립니다. 이렇듯 제물을 바친 뒤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각별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네는 두꺼비 한 마리를 무척 귀여워 했습니다. 이 두꺼비는 한네가 밥을 먹을 때면 언제나 어김없이 자기 집에서 기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한네는 자기 배도 채우지 못하는 음식을 아까워하지 않고 두꺼비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네를 선앙당으로 데려가자 두꺼비도 한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네를 재단 위에 놓아두고 사람들이 모두 가버리자 천년묵은 지네가 안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한네를 본 지네는 붉은 빛을 내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한네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꺼비가 빛을 내뿜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두꺼비가 내뿜는 빛은 천년묵은 지네가 내뿜는 빛보다도 강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흐른 뒤 마을 사람들이 선앙당으로 다시 와보았을 때 이들은 천년묵은 지네가 죽어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집이 크고 착한 두꺼비 한 마리와 살아있는 한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기르려는 뜻에서 마을 사람들은 이 두꺼비를 섬기는 선앙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두꺼비는 더 이상은 더 이상은 산 사람을 재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두꺼비는 자기를 위하여 지어준 자그마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작은 선앙당으로 소원을 빌러오는 마음씨가 올바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두꺼비를 볼 수 있었지요. 그러나 마음씨가 나쁜 사람의 눈에는 이 두꺼비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까닭에 이들은 오늘날에도 이 두꺼비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들국화 어느 시골 오솔길 옆에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 마당에는 조그만 꽃밭이 있었는데 예쁘게 색칠한 나지막한 울타리가 꽃밭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울타리 밖 개울가에 있는 아름다운 풀밭에서는 작은 들국화 한 포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꽃밭에 있는 멋쟁이 꽃들에게 따뜻하고 밝은 볕을 쐬어주었고 들국화 에게도 따뜻하게 내려 쪼였습니다. 그래서 들국화는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들국화에 꽃이 피었습니다. 가운데는 노란 꽃술이 있고 그 둘레에 하얀 꽃잎들이 동그랗게 도단아 있어 마치 햇님같이 생긴 꽃이었습니다. 풀밭에 피어있는 들국화 꽃을 보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아주 즐겁게 따뜻한 햇볕을 따라 얼굴을 돌리면서 하늘에서 지저귀는 종달새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들국화는 날마다 명절날이나 된 것처럼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가서 교실에 앉아 공부를 할 때 들국화도 가느다란 푸른 줄기 위에서 따뜻한 햇볕과 주위의 모든 것들로부터 하느님은 참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모든 좋은 것을 조용히 그냥 느낄 뿐인데 종달새는 느낀 바를 아름답고 큰 목소리로 노래 부를 줄 아는 것을 듣고 들국화는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는 헐헐 날아다니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종달새가 훌륭하게 생각되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노래도 못 부르고 날아다닐 줄도 모르는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보고 들을 수 있거든 따뜻한 햇살이 내게 비춰오고 나뭇잎들은 내게 입맞춰주고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있는가 들국화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울타리가 있는 꽃밭에는 키가 큰 멋쟁이 꽃들이 많이 있었어요. 달콤한 꽃내음이 없는 꽃일수록 더욱 멋을 부렸습니다. 한밭꽃이 장미보다 더 크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가장 화려하고 멋을 부린 것은 툴립 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제일 멋쟁이란 것을 알고는 그냥 속는 셈으로 고개를 치켜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밖에 있는 들국 칼을 보지 못했지만 들국 칼은 그들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예쁜 새들도 가까이 내려와 그들을 구경하는 구나 나도 이렇게 가까이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으니 나는 참 행복해 들국 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종달새 한 마리가 내려왔습니다. 한바 꽃과 튤립 을 찾아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쁘지도 않은 들국 하가 있는 풀밭에 내려앉은 것이었어요. 들국 하는 너무너무 기뻐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종달새 들국 들국 하 주위를 깡충 깡충 뛰어다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드러운 풀밭이여 사랑스러운 들국 하여 금빛 가슴에 은빛 옷을 입은 귀여운 꽃이여 들국 하의 노란 꽃술은 금빛이었고 그 주위에 도단한 꽃잎은 하얗게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국 하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가 이 작은 꽃의 행복을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종달새 는 뾰족한 입으로 들국 하에게 입을 맞추며 노래를 불러주고는 푸른 하늘로 다시 날아 올라갔습니다. 너무 기뻐서 넋이 나간 들국 하가 제 정신을 되찾은 것은 아마 반시간도 더 지나서였을 겁니다.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자랑스러운 기분으로 그는 꽃밭에 있는 다른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조금 전에 들국 하가 어떤 행복과 영광을 누렸는지 보았을 것이 틀림 없으니까요. 그런데 틀림 전보다 더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기분 나쁘다는 듯이 얼굴을 붉히고 서 있었습니다. 한바 꽃은 아예 저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꽃들이라서 말을 못하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들국 하에게 마구 욕을 퍼부었을 게 뻔했습니다. 들국 하는 그들이 아주 기분 나빠 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팠지요. 이때 어떤 계집아이가 날카롭게 빛나는 큰 칼을 들고 마당으로 나와서는 튤립이 있는 대로 곧장 가더니 튤립 꽃송이를 하나하나 잘랐습니다. 저걸 어쩌나 아 무서워 모두 죽어버리게 되었네. 들국 하는 한숨을 쉬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 소녀는 튤립을 들고 가버렸어요. 들국 하는 자기가 꽃밭에 있지 않은 것이 또 보잘것없는 작은 꽃인 것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그는 꽃잎을 노무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밤새도록 해님과 종달새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들국 들국 하는 깊은 마음으로 작은 팔을 뻗어 기지개를 하듯 하늘과 햇빛을 향해 하얀 꽃잎들을 다시 폈습니다. 그때 종달새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슬픈 가락을 띄고 있었어요. 종달새는 정말 슬프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붙잡혀 지금 열려진 창가에 있는 세상 속에 갇혀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롭고 즐겁게 떠돌아다니던 시절을 들판에 자라는 푸른 보리 이삭들을 하늘높이 헐헐 날아다닐 수 있던 신나는 일들을 생각하며 슬프게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들국 하는 종달새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들국 하는 아름다운 주위 풍경도 따뜻한 햇볕도 자신의 눈부신 흰 꽃잎도 모두 잊고 새장에 갇힌 종달새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종달새를 도와줄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이때 두 꼬마 사내 아이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툴립을 잘라간 계집아이가 들고 있던 큰 칼이 한 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국하가 있는 쪽으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풀들을 뜯어다가 새장 속에 넣어주자. 이렇게 말하면서 한 아이가 들국하 주위의 풀밭을 공책만한 크기로 헬기 붙은 채 떠내기 시작했습니다. 들국하도 다른 풀들과 함께 떠내졌어요. 그 꽃은 뽑아버려.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들국하는 몸을 발발 떨었어요. 뿌리가 뽑히면 곧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고 싶었습니다. 다른 풀들과 함께 종달새가 갇혀있는 새장으로 가고 싶어서 더욱 살고 싶었지요. 아니야 그냥 나도 그게 있으니까 더 멋있잖아. 다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살아난 들국하는 이제 새장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련한 종달새는 자유를 잃어버린 슬픔을 서러워하면서 새장 속에서 날아보았지만 철장의 날개만 부딪힐 뿐이었습니다. 들국하는 종달새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으나 말을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아침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아 목말라 물 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모두 어디로 가버렸을까 혀가 마르고 목이 타는데 공기는 답답하고 종달새가 슬프게 말했습니다. 그는 기온을 되찾기 위해 새장 안에 풀밭에 입을 대었어요. 그러다가 들국 칼을 발견하고는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너도 여기서 시들어 죽게 되었구나. 불쌍한 들국 하야 바깥 세상이 모두 다 나의 것이었는데 네가 자라는 풀밭 한때기를 여기에 넣어주었을 뿐이구나. 풀립을 나무라고 생각하고 너의 작은 꽃잎 하나하나를 커다란 꽃송이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너를 보니 내가 잃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새삼 그리워진다. 종달새를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들국 하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파리에 하나 움직일 수 없었지만 어느 들국 하보다 더욱 달콤한 꽃내음을 풍기고 있었어요. 종달새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싹바싹 마르는 혀와 타오르는 목을 축이기 위해 다른 풀립을 쪼아먹으면서도 들국 하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종달새에게 물을 주러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는 날개를 펴고 미친 듯이 날아오르여 했습니다. 이제는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그는 힘없는 머리를 들국 하에게 기댔어요. 들국 하나도 꽃잎을 오므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친 몸을 가늘 수 없게 된 그는 땅위에 시들어 넘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산의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종달새가 죽은 것을 발견한 그들은 슬프게 울면서 종달새를 빨간 상자 속에 넣어 꽃잎을 뿌려 예쁜 모담을 만들어주 주었습니다. 그는 임금님이 죽을 때처럼 멋있는 무덤에 묻혔어요. 그가 살아서 노래를 부르던 때에 사람들은 그를 까맣게 잊고 세장 속에서 목이 말라 죽게 내버려두더니 그가 죽자 많은 눈물을 흘리고 꽃잎을 뿌려 예쁜 무덤을 만들어주 었습니다. 그러나 들국 하가 자라던 한때기 대기의 땅은 오솔길 위에 버려졌고 종달새를 제일 아끼고 좋아하던 들국과 종달새를 위로해주고 싶어하던 그 작은 꽃을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평생 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많은 인연 중에 가장 애틋하고 특별한 인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선택한 것이 아닌 운명적으로 만난 관계이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사이지요. 오늘 들려드린 심청이 이야기에서는 아비에 대한 딸의 지극한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 들어도 심청이의 효심은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Там tape